12월 8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이지만 지역마다 번호가 달라 불편하다는 호소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장애인 전문 복지 전문 채널인 복지TV를 정작 장애인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단일 번호를 통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장애인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데 복지TV를 이용한다며 다른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는 장애인이나 복지 관련 전문적인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이라는 점에서 정보를 얻고 문화 접근 통로가 되고 있다며 수어를 배우는 방송도 있고 문화 소식도 많아 복지에 관심이 많은 자신은 물론 장애인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어나 자막도 실시간으로 100% 적용해 주니 공공 역할을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당 방송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설립된 복지TV는 설립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로 연속해 선정돼 왔으며 2012년부터는 방송법에 명시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로 인정돼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복지 전문 방송의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특히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 수어와 자막은 물론 화면 해설도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복지TV를 시청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송출되고는 있지만 각 지역마다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청원인은 현대 HCN의 경우 채널번호 421번으로 복지TV를 시청할 수 있지만 이 번호들은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호가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만약 시각 장애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200개가 넘는 채널을 일일이 눌러가면서 어렵게 귀에 익은 채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단일 번호로 복지TV가 방송되길 바란다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대다수 TV 리모컨의 숫자 5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볼록하게 표시해둔 것을 감안해서 채널번호를 55번으로 하면 장애인들이 쉽게 복지TV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는데요.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시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